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스 진수 통계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사망자 수를 35만 2천 7백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이후에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감소해서 그 수치에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에는 들어있지 않은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하듯이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각자 알아서 죽어가는 세태에 문제를 제기한 분입니다. 의료 인류학자인 송병기 작가와 함께 존엄한 죽음에 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병기 작가 일정상 사전 녹음임을 알려드립니다. 송병기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의료 인류학자라는 호칭이 좀 낯섭니다.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류학은 쉽게 말하면 인간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한다면 인간 문화는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의료 인류학은 그중에서도 질병, 돌봄, 아픔, 탄생과 죽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인류학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누구나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또 그렇게 그 순간을 골똘히 생각하기는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연구해서 제시해 주시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스위스에서는 버튼 하나만으로 몇 분 만에 죽음을 맞게 만드는 조력 사망 캡슐, 사르코를 둘러싸고 위법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사르코가 사람을 죽게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위법이다, 논란이다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는데요. 스위스 연방정부가 사르코를 금지한 이유는 안전 관련 법률 특히 사르코라는 기계가 쓰고 있는 질소라는 화학물의 사용 관련 법률이 현행본과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기계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력 사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방식, 세부적인 방식, 사용된 물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스위스에서는 안락사로 알려진 의사 조력 사망이 합법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명치료 중단과는 다른 개념일 것 같은데 어떤 의료적 또 제도적 장치들이 있기에 스위스에서 합법적 안락사를 가능하게 합니까? 스위스 형법 중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 타인을 이기적인 동기, 이기적인 이유로 타인의 죽음을 도우면 불법이다. 이렇게 형법은 말하고 있는데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타적인 혹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방식의 자살을 돕는다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법적 근거로 현재 의사 조력 사망이 이어져 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의사 조력 자살, 의사 조력 사망은 구체적으로 환자 스스로가 약물을 직접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은 이후에 그래서 적극적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사르콘는 굉장히 낯선 어떤 기계로서 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의사 처방에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기계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우리 돈 3만 원이면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굉장히 논쟁을 이끌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손으로 직접 자신의 생명을 결정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명치료가 너무 힘들거나 본인이 각자의 처지는 다 다를 수 있잖아요. 한때 우리가 웰다잉 웰다잉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존엄한 죽음. 이건 개념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개념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존엄한 죽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미국의 지금 대표적인 안락사를 허용한 주가 오레곤주인데 97년 오레곤주가 이 안락사 법안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존엄한 죽음법이에요. 그래서 Death with Dignity Act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안락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도 존엄한 죽음을 위한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걸고서 활동하는 단체의 내용도 안락사를 허용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존엄하게 살다가 죽는다라는 의미의 존엄사 존엄한 죽음하고는 조금 다른. 존엄하고 품이라는 표현은 좀 그래도 존귀하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퀄 안락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 존엄이라는 것은 환자의 굉장히 강도 높은 자기결정권. 즉 어떠한 치료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존엄사라고 하면 사실상 서양에서는 안락사로 통용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존엄한 죽음과 존엄사가 서양에서 말하는 것처럼 곧 안락사가 아니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기한 죽음 혹은 품이 있는 죽음도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좀 인간답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의 존엄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웰다잉이라는 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엄밀한 학문적 용어는 아니고요. 소위 미디어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웰다잉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유서를 쓰는 프로그램을 참가한다든지 그다음에 가족이랑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웰다잉 문화, 웰다잉 이렇게 언론에서 혹은 미디어에서 쓰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말기암 환자 완화 의료위에서 호스피스병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기 작가께서는 저서 각자 도사 사회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호스피스에 주목해야 한다. 의료라는 컨베이어 벨트의 말단에 위치한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은 곧 이 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수리하는 일과 밀접히 연결된다고 썼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네. 지금 현재 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의료공간은 치료, 진단, 수술과 같은 가치로 디자인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즉 병원, 의료는 치료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른바 생로병사, 병들고 늙고 죽어갈 때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중요한 가치는 어떻게 돌봄을 받고 돌봄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치료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돌봄이라는 가치도 매우 중요한데 현재 한국의 의료공간은 이 돌봄이라는 가치로 디자인된 공간을 우리가 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나마 아주 극소수의 공간이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호스피스라는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소위 말기 암환자들이 입원을 하기 때문에 치료가 아니라 이분들을 어떻게 남은 시간을 좀 더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게 할 것인가. 그리고 환자의 죽음 이후에 남은 가족들을 또 어떻게 돌볼 것인가. 사별가족 돌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공간이 호스피스이기 때문에 이 호스피스를 통해서 의료라는 것을 치료가 아니라 좀 다른 돌봄이라는 가치로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고 디자인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참고로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병원의 한 일부로서의 아주 지역적인 말단이 아니라 우리가 의료를 챙기고 국민들의 보건을 챙기듯이 말기 환자들의 어떤 마지막을 돌보는 이 부분도 시스템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 현행 요양원과 요양병원 운영 방식에도 문제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요양원과 요양병원도 돌봄을 하는 곳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입원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분 어떡하시냐. 그분의 자유는 많이 제한될 것 같고 혹시 곧기를 못 드시면 코출하면서 그냥 연명하시는 거 아닌가. 혹은 하루 종일 병상에 누워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섬세한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요양원은 의사가 없는 이제 한마디로 노인의 수발을 두는 곳이고 요양병원은 의사는 있지만 뭐 딱히 이제 우리가 의사한테 기대할 수 없는 게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또 응급실에 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양병원은 그냥 하나에 거쳐가는 정류장?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집에서 모실 수 없으니까 가는 곳 정도. 그러니까 환자도 괴롭고 보호자도 죄책감을 든다. 그런 의미에서 요양원과 요양병원도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재구성, 재상상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제 3차 진료기관 대학병원에서 암환자도 수술 마치면 며칠 안에 이제 보통 퇴원을 하는데요. 그게 뭐 관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송 작가님은 이런 의료 전달체계도 존엄한 말년을 가로막는 장애인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병원도 대표적으로 급성기 병원으로서 치료를 중심으로 디자인된 공간입니다. 급한 불을 끄거나 수술을 하면 더 이상 환자에게 해줄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을 의료진들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수술 이후에도 환자는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환자가 돌봄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든지 혹은 환자가 이제 중년이거나 혹은 청년일 수 있는데 요양병원에 가거나 요양원에 가기도 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일상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고독사하고 또한 연고자 없는 죽음. 이것도 존엄한 죽음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연고가 없는 이 무용고자들, 무용고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제일 지금 처음에 한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국의 연명의료 결정법은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서 연명의료 중단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무용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이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환자가 한 번 콧줄을 한다든지 어떤 형태의 인공호흡기를 해서 지금 당장은 급하니까 이 의료 처치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환자의 삶을 회복시키지도 않고 개선시키지 않는데 계속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제 이 연명의료로서 수명만 연장시키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이걸 중단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가족이 없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공공부문의 지원 확대,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들리는데 결국 예산이나 인력 문제로 또 귀결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이 없다. 어떻게 인력을 배치할 건가 이런 문제인데 뒤집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 그리고 어떤 가치를 우리가 좀 더 앞해놓고 예산을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 죽음의 질은 꼭 3일 질인데 이것을 이제 우선순위로 본다면 지금 현재 치료일색인 이 의료 공간을 좀 다른 형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산과 인력도 재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안락사로 불리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과 관련해서 우리 송병기 작가님께서는 국내에서 모두 3번의 사건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꼽은 사례가 1997년 보라메 병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영향을 끼친 이유, 뭡니까? 네. 이 3번의 사건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3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따로... 그럼 쭉 편안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97년 보라메 병원 사건, 2008년 김알몬 이 사건,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렇게 제가 3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이 3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첫 번째 97년 보라메 병원 사건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한 남성 환자가 집에서 큰 부상으로 인해서 보라메 병원, 지금 이제 서울 공공병원이죠. 서울시가 운영하는데 이 병원에 와서 내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을 지켜보고 좀 더 치료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호자가 퇴원을 요구했죠. 그래서 주치의는 안 된다.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보호자는 계속 퇴원을 고집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서약서를 쓰고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한 명이 같이 따라가서 환자 집에 갔는데 결국에 사망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게 이 환자 보호자가 사망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당국에서 이거는 환자를 끝까지 치료하지 않은 의료인의 책임 문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료계가 이제 발칵 뒤집혔고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환자가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죽으면 오히려 객사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환자가 이제 보호자가 원한다고 퇴원을 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식의 이제 불신과 더 이상 이제 퇴원을 함부로 시킬 수는 없다는 이제 어떤 규범이 만들어진 시기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2008년은 이제 거의 10년이 지나면서 연명의료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보람의 병원의 이제 그 사건하고도 겹친 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할머니라는 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암 검사를 받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식물인간 상태로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하면서 있는데 더 이상 이제 회복은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지속되니 할머니 가족들이 평소에 할머니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중단해달라고 병원 측이 요구하지만 김할머니 사건이 아니라 이제 보람의 병원 사건을 경험했던 의료진이 그러면 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엄청난 압박감. 그러니까 이제 중단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연명의료 문제가 심각해졌고 2018년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 우리가 교통정리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법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또 연명의료 기술은 또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복은 안 되는데 돌봄 문제와 간병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 가족이 계속해서 간병을 해야 되고 돌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생계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병 살인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결국에는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도 안락사를 허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어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에 대한 헌법소환 사건 이제 계류 중입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영양분,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한다는 게 헌법소환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생명경시풍조 만연을 우려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 중인데 거기서 물, 산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집어 이야기하면 인공영양 공급, 그러니까 콧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생명경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그 삶의 질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생명은 소중하지만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이 아이러니. 그리고 의사가 이제 이 법이 없다고 해서 혹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적인 판단을 이제 의사의 영역으로 맡길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산소냐 물이냐 이런 식의 형태로 가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현장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연명치료를 중단한 환자 수가 전체 사망자의 20%가 넘는 7만여 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제도 아래서 이뤄지는 이 정도 조치만으로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나서 많은 시민들과 의료진들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혹은 품위 있게 죽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환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연명의료에 대한 감각 그런 이야기들은 풍부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제도는 종이 한 장으로 구성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이런 걸 작성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소위 대비할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의료 현장은 시시각각 변하는 치료 옵션 그리고 새로운 신약 개발 그리고 치료법 이런 것들로 시시각각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으로 우리가 평소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디자인된 그런 공간들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지금 치료가 아니라 좀 다른 방식의 의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1대 때도 그랬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조력존엄사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 냈습니다.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죽음을 우리 사회가 아직은 그렇게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한국의 안락사 논의는 다른 국가와 달리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락사 논의의 시발점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기보다는 열악한 돌봄 현실이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료 공간과 옵션이 주어지고 돌봄도 안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갖춰놓은 상황에서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안락사를 논의했다면 현재 한국은 간병살인이라는 말이 만연한 사회이시죠. 그러니까 이 열악한 돌봄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안락사부터 이야기하자 이것은 이제 상당히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아까 소개한 책 안락사 부분에서 송 작가님은 기존 논의는 환자, 보호자, 의료진의 관계와 정부의 책문은 제거하고 그 자리를 법적, 윤리적 담론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반복했지만 치료가 아닌 돌봄이라는 가치로 디자인된 의료 공간이 늘어나야 하고 우리가 생애 말기에 내 말기 돌봄을 누구와 함께 보낼지, 그 다음에 누구의 도움을 받을지 이것을 상의할 수 있는 상대, 이 제도가 확실하게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학병원 의사와 요양병원 의사라는 이 제도로는 충분히 우리가 그 말기 돌봄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 점을 감안해서 돌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의 말기를 좀 더 품위 있게 혹은 종기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고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총체적으로 새로 디자인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인류학자 송병기 작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